음악했을 때가 가장 잘 빛났던 사람이었다 정도로 기억됬으면 좋겠어요 비트트랙을 만들다 보면 선명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페도메코가 목소리가 들어감에 있어서 완성되고 힘이 되는 편지 같다 그리고 그걸 읽음으로써 뭔가 느껴지는 그런 곡들이 많았어요 가이드를 할 때는 저는 이제 후렴을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하고 벌스부터 채운 다음에 후렴을 만들거나 영화 한 편을 뭔가 이렇게 떠올렸다면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마인드그래프를 이렇게 대화로 원동력이 될 수 있고 확실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듣는 재미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하는 음악은 내가 꿈꿔고 내가 조금 목표로 해오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좋은 여정인 것 같아요 가고 있어, we all want it, babe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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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